야 바뀐지 얼마나 됐어도 벌써 룽글레이브 미드위즈리얼이 나오냐 진짜 슬프다 슬프다 자 이렇게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은 똑같아요 쿨타임 감소 13%는 일단 이번 판에는 정밀함 그 책략 17포인트죠 그 18포인트 위에 있는 정밀함 대신에 지능 지능을 찍어서 5% 추가라 룬의 주물력을 빼고 재사용 대기시간 7.5%인가 해서 8%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총합 13% 이렇게 찍으면 궁극기 쿨타임이라던지 W가 조금 더 빨리 돈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적응 단계니까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미드 강타이즈 글쎄요 내가 봤을 때는 딱히 좋아보이진 않은데 님 근데 왜 플레이 구간에서 승률이 왜 이럼 하시는데 진짜 왜인지 몰라서 묻는 거야 아까 판에 보고도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네 일단 피들 나오면 애들이 던질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티모보다 인식이 안좋아졌어 피들이 시즌3 중후반에 막 백률 80%랑 막 웃돌면서 막 테디가 찬양해하던 그 피들스틱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티모보다 승률이 안좋아요 내가 왠지 아시겠죠 이제? 왠지 알겠죠? 왜 내가 이 구간에서 승률이 낮은지 알겠지? 뭐야 얘 어디갔어 뭐야 뭐 이거 안먹어도 4레벨 되긴 하는데 이거보다 바텀 가서 먹는게 낫죠 자 이거 라인 유즈해주면은 어 우리 라이너 게이드 잠깐 이거 유지가 되려나? 아 너무 아플거 같은데 대포는 깔끔하게 무시해주고요 안돼 아 경치 다 먹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자 기동력차가 신고 탐지형 렌즈로 바꾸고요 이번판은 정글링 위주로 좀만 플레이할게요 왜냐면은 탑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지금 라인이 좀 애매하고 탑은 조졌어 탐식의 망치대 야 뭐야 탐식의 망치대 부패물약이야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또 솔킬각인데 뭐야 뭐야 뭐해 나르가 착취를 갔네요 뭐해 가도 못잡을거 같은데 녹방 아니에요 어 저정도 체력이면은 가능할거 같기도 하고 가능할거 같기도 하고 이게 점프 없잖아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너 미녀 막다 죽겠다 너 역시 이번 시즌도 천둥군주가 제일 좋은거 같고요 6레벨 찍고 6레벨 찍고 제가 6레벨이 바텀 경험치를 좀 많이 먹어서 생각보다 빨리 찍히거든요 탑 경험치 좀 먹었고 집을 가세요 그냥 벌레티노 키워줘도 죽어 이거 쬐끄만 것만 먹으면 6레벨 될텐데 조금 모자르려나 조금 모자르네요 이거 그래도 이거 벽 쪽에서 찰싹 달라붙어서 먹으면 6레벨에 찍히거든요 뭐야 뭐야 어 4형선거 뭐야 살삭 달라붙여서 하나 먹 오 이거 판테온 아니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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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판테온 본 내려오거든요 아직 시야석 안사서 여기에 와드가 없단 말이지 이거 분명히 바텀 풀려고 한번 올텐데 뭐해 뭐해 나이수 어 어 아 제발요 형 너에게 다 어 피들이 왜 어 티모보다 승률이 낮은지 알겠다 나도 못하는데 피들이 왜 승률이 낮은지 알 것 같네요 어 뭐야 얘 또 왜 없어 이거 미드 다이브 가도 될텐데 와드가 아 아 나 자꾸 헤매네 왜 이렇게 헤매지 탑 한번 성공하고 계속 헤매네요 제가 왜 이렇게 안 빨려 아 짜증나 어 뭐야 퍼민이 꺼졌어 어 내가 발로 찼구나 피들은 역시 쓰레기 챔이라고 합니다 피들 누가 좋다 했냐 피들은 세계 최.. 최악 지.. 아 뭐야 뭐하지 지약체라고 해야되나 아 국만 빼면 쓰레기지 팀 버스 가나요 아 원래 버스는 받으라고 있는거에요 버스 받는가 또 실력이야 아 반테온이 5킬이었구나 어 와우 야 이즈리얼 잘한다 이즈리얼 좀 하네 킬각 잡기는 좀 애매한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은말이다 와드 박아봐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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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아봐 걔네들 분명 뺏어 먹을거란 말이야 어 뭐야 와드 잖아요 어 초기화됐다 아 잠깐만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뭐야 나 안해 나 때려쳐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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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야 롤 재밌다 와드가 돼있을건 알았는데 기다려봐요 피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룬의 메아리가 300원 남았어 좀만 기다려봐 판테온이 너무 잘 풀렸네 판테온이 너무 잘 풀렸네 판테온이 너무 잘 풀렸네 어 이래놓고 나중에 내가 궁 한번으로 캐리하면 야 역시 테디가 이럴거면서 어 기다려보라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곧 온다 그날 아 또 형들 또 못 믿네 또 아 기다려봐 이제 룬의 메아리 나왔어 이제 내 시대야 끝났어 내가 여기서 캐리를 선언하지 ити 우와 나름 센거 봐 말파요게티나 더 센 뭐야 야 왜 싸워 어 궁 있구나 좀만 머지 않았어 봐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어 잘 보란 말이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보라고 야 더블킬 더블킬 그렇지 봤어요 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피들은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것까지 아아 먹고 싶다 먹고 싶은데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아 저거 내가 포기한다 너희 먹어라 바드가 잘했다고? 봤수들은 내가 잘한 걸 항상 칭찬을 안해 못한 것만 욕하지 칭찬도 해야 사람 어 고래도 춤추기 한다는데 칭찬을 하나도 안해 뭐요 미드 가서 전멸 공 뭐야 얘 불로 안 먹었네 뭐지 왜 불로 안 먹었지 불로 이제 먹었을 거란 말이지 차라리 탑을 가자 탑 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근데 변신하면 못 잡지 않냐 저기요 와이파이트 궁 없어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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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아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아 이게 내 잘못인 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가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어 빨라 야 이거 먹어 빨라 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건 바드 오더에 따르자고요 그럴까 버스 좀 탈까 바드가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 잠깐만요 여기 와드야 제발 궁 제발 이주 궁 제발 이주 궁 제발요 어악 오케이 설마 설마 어어 오 짜릿한데 어 이 맛이지 또 이 맛에 롤하지 내가 What 접대롤이에요 쟤들이 킬 양보하다가 어 내가 산 건데 이건 내가 잘 한 거지 뭐야 아 나 폭스 왜 끊겨 한 발짝만 나와봐 한 발짝만 나오면 넌 그냥 죽 쓰는 거야 이거 노리지 말고 분명히 루시안 이거 범인은 바텀에 나오거든요 어 무한도전에서도 나왔었잖아 범인은 항상 그 범인 장소에 다시 나타난다고 나 같아 쓰기 싫어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지 분명히 여기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인데 어 설마 분명히 나타나 범인은 그 장소에 나타나게 돼 있어 어딨어 봐봐 나타난다고 범인은 그 장소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되게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둘 둘 둘 네 정글템에서 루덴의 메아리가 터지는 거예요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이속도 증가 되고 채팅창 보면서 여기서 하는 말 그대로 치는 것 같은데 뭐가요? 애들? 우리팀이 내 방송 방풀해? 글쎄 제가 봤을 때 저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게 또 죽을라고 작정을 했어 박아! 야! 얘네들 또 왜 이래? 하악! 말하는 꼰쎄 보소 하악 이지가 쎄 나도 쎄 아우! 아 가서 맞아주네 내가 왜 이러냐 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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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진짜 천도한 거 아 뭔 딜이야 이게 아프네 아 안마방 에이스라고? 야 그런 말 하지마 그 말 안 좋은 거잖아 아 진짜 생각보다 두들겨 맞는 게 되게 아프네 이거 판테온이 분명히 궁이 이니시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내가 판테온 보다 잘 컸어 튕겨라 붐에랑 통통통통통 그렇지 어 튕겨라 톡통통통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딱 웃어주면 어 여기다 Q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살포시 위, 아래, 위, 위 어 뭐야 뭐 임마 뭐해 이건 또 예에에에에에에에 죽으세요 바론 가자고? 아니야 아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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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밀어 이거 달라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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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오케이 아 역시 이 딜 좋아 어 이딜은 같이 넣어줘야 제 맛이지 어 입딜 안 넣었으면 방금 전에 졌어요 어 뭐야 수확자는 뭐야 이거 다음 템으로 어 봐봐 내가 지금 어 초반에는 되게 못했었는데 지금은 어느샌가 1킬 1댓 9호씨 어 되게 잘했잖아요 봐봐 이게 피들이라니까 피들은 갑자기 한순간에 잘해진다니까 왜그래 룬의 메아리 두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도 근본 없는 팀 같아서 아 제발 인생 오케 와우 오 뭐야 어 나 궁 없는데 나 궁 없는데 나아 루 어 이렇게 춤추면 짜증나가지고 쏜단 말이지 어 또 이렇게 또 춤을 여기서 쏜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하하하하 팅 팅 팅 팅 팅 그렇지 어 레진주 어딜 도망가 넌 못 도망간다 아 역시 피들 캐리야 아 역시 피들 캐리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닌거 같다고 했잖아 뭐 임마 어어 아닌거 같다고 했잖아 내가 빨랑 도망가 들어와 설마 너 들어와 팅 팅 팅 팅 그렇지 나이스 뭐야 저게 안 튕겨 어 잡았네 이게 어둠의 바람이 제가 컨트롤을 하니까 아 생각보다 좋아 역시 노스마 형들도 얼른 어 피들 마스터에서 어둠의 바람 컨트롤해요 어둠의 바람 컨트롤하면은 되게 좋단 말이야 나 나 나 나 이거 강탄만 나 강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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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괜찮괜찮 강탄만 효과만 있으면 돼 파드님 죽으면 안 돼요 우워 감사합니다 팅 팅 팅 beep 우 calle 형들 데미지 봤어요? Hi バ page 방금 자 어둠의 바람 땅 땅 땅 땅 데미지 진짜 세다 아니 내가 잘했으면 날 칭찬하라고 딱 봐도 방금은 내가 잘한 거잖아요 바드가 좋다고? 아 몰라 탱 아 행위에서 좋았고요 아 뭔 소리야 나도 잘했어 아으 아으 캐리하기 힘들다 딜이나 좀 볼까? 봐봐! 오! 뭐야? 역시 테디야 넌 진짜